대장은 수분과 나트륨의 흡수를 통제하여 전해질 수치를 조절한다. 따라서 신체의 전반 적인 건강은 대장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러나 가끔은 대장에 노폐물이 과하게 쌓이고 세균충이 영향을 받으면 대장이 재기능을 못할 때도 있다. 그 결과 변비와 염증이 생길 수 있으며 그대로 방치되면 심각한 질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섬유질 섭취를 늘리고 대장에 좋은 천연식품을 섭취해 대장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오늘 그래서는 대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시도해볼 만한 7가지 해결책을 소개하겠다. 1. 알로에 베라와 꿀 알로에 베라와 꿀의 조합은 효과적인 완화제이며 소염제가 된다. 변비와 대장염이 금방 나아질 것이다. 재료 알로에 베라겔 4스푼, 60g, 꿀 2스푼, 50g, 물 1월 1컵, 100ml만 드는 방법 모든 재료를 블렌더에 넣어 잘 간다. 일주일에 3-4회 공복에 마신다. 2. 노폐물 제거에 효과적인 당근 주스 신선한 당근 주스는 장운동과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섬유질 및 탕산화제를 함유하고 있다. 이러한 성분은 대장을 보, 호화는 박테리아 세균총액의 먹이를 공급하며 감염체에 대한 반응을 향상시킨다. 재료 당근 3개 물 1월 2일컵, 100ml 만드는 방법 당근을 씻어서 껍질을 벗긴다. 음 조각 내 자른다. 그 다음 물 1월 2일컵을 넣고 블렌더에 간다. 덩어리가 사라질 때까지 깐 다음 즉시 마신다. 하루에 한 잔씩 아침 식사 30분 전에 마신다. 3.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는 아마시 물 아마시 물은 체중 감량을 돕는 능력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대장 건강을 돕는 역할도 한다. 아마시는 체내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5, 메가3 지방산과 다량의 섬유질을 함유하고 있다. 재료 아마시 2스푼, 20g, 물 1컵, 200ml 만드는 방법물 1컵의 아마시를 넣은 다음 하룻밤 불린다. 다음 날 걸러서 아침 식사 전에 마신다. 4. 사과식초 매일 사과식초를 한 습식 먹으면 대장 내 미생물을 자극해 과도한 산 생성에 도움이 된다. 사과식초는 자연적인 알칼리와 성분이 있어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유지한다. 재료 사과식초 1스푼, 10ml, 물 1컵, 200ml 만드는 방법 사과식초 1스푼을 따뜻한 물 1컵에 넣은 다음 공복에 마신다. 일주일에 최소 3회 반복한다. 5. 장 건강 에 좋은 배주스 배주스는 장 건강을 돕는 완화 및 소염 작용을 한다. 배에는 섬, 유질인 팩틴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료 배 2개 물 1월 1컵, 100ml 만드는 방법 배를 잘 씻은 다음 조각 내 자른다. 물 반컵과 함께 블렌더에 넣고 간다. 2주 연속으로 공복에 마신다. 6. 노폐물을 제거하는 사과주스 신선 한 사과주스는 소화 문제를 위한 천연 해결책이다. 사과는 섬유질 덕분에 짱 운동을 향상시키고 노폐물을 제거한다. 사과 주스에 함유된 천연산은 소염 효과가 있어서 화불량 및 괴양 증상에 도움이 된다. 재료 사과 3개 물 1월 2일컵, 100ml 만드는 방법 사과를 자른 다음 물 1월 2일컵을 블렌더에 같이 넣어간다. 일주일에 3회 공복에 마신다. 7. 대장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바나나 그릭 요거트 바나나의 섬유질이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와 같이 만나면 대장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대장 건강에 아주 효과적인 소염제가 된다. 또한 변비에 도움이 되면서 장내 pH도 조절한다. 재료 잘 익은 바나나 1개, 그릭 요거트 1개, 125g 만드는 방법 블렌더에 두 재료를 넣고 크림 같은 질감이 될 때까지 간다. 일주일에 최소 3회 아침 식사 전에 마신다. 대장에 염증이 있는가? 그렇다면 위에 소개된 요법 중 원하는 것을 시도하고 대장 기능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보자.